주택도시기금은 청년들의 희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.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주목해주세요. 만 19세 이상에서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 세대주에게 보증금 3천만 원 이하, 인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2천만 원까지 연 2%대의 저금리로 지원해드립니다. 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 월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 취업 준비 중인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월 40만 원, 총 960만 원까지 연 1.5%의 저금리로 지원해드립니다. 청년들의 희망을 잇고 삶을 잇는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합니다.